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미금입니다. 저는 이번에 모래공장에서 싱글 앨범을 발매하게 되었는데요. 모래공장에서 진행한 탑라인 컴페티션이라는 싱어송라이터 대회에서 영광스럽게 우승을 하게 되어서 앨범을 발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제 앨범 녹음부터 앨범 자켓이랑 컨셉까지 모두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주신 원장님과 부원장님 그리고 모든 모래공장의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 앨범의 타이틀곡은 디스라이시 라는 곡인데요. 이 곡은 유니크한 멜로디와 직설적인 가사가 포인트인 곡입니다. 특히 후렴구가 매우 인상적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. 또 피토펜이라는 곡이 솔로곡인데요. 피토펜을 기다리는 웬디의 마음으로 쓴 곡입니다. 귀여운 가사가 포인트인 곡이니까요. 두 곡 모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래 링크 누르셔서 스트리밍과 댓글 모두 많이 달아주시고요. 앞으로 좋은 곡으로 보답하는 싱어송라이터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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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